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껍질 이제 과즙을 이용하면 천천히 만들어준다 계란을 지금 넣어준다 계란을 넣어준다 송송 양파 양파 양파를 짜여주었습니다.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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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루루 치즈 치즈볼 каждый 넓은 도저히 괴물 치즈 치즈 간장 오징어 간장 청양고추 청양고추 우유 소금 사과 자 오늘은 이렇게 태국식 매운 갈비찜 랭셉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매운 갈비찜은 빨간 양념을 해서 빨갛게 해서 눈으로만 봐도 매운맛이 느껴지는데요 태국식 매운 갈비찜은 이렇게 좀 맑은 국물에 매운 고추들을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맛이 어떨지 딱 한입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만 간이 강한 그런 갈비찜 맛은 아니구요 그냥 심플한 갈비찜 같아요 심플한데 매운맛이 좀 나는 그런 갈비찜 맛입니다 그냥 심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하실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랭셉 만들어보고 먹는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주에 또 다른 레시피로 찾아올 거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